마그네슘의 종류 마그네슘의 종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분에 따라 제품도 국내, 해외에 다양하게 나와있죠. 이러한 마그네슘의 종류에 따라 소장에서 흡수되는 과정, 흡수율, 쓰임새도 약간씩 다릅니다. 뇌 쪽에 주로 흡수가 잘 되거나 근육 쪽에 조금 더 잘 되거나 배변에 더 도움이 되는 이 마그네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마그네슘을 먹어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변비가 있을 때는요. 수산화 마그네슘 또는 산화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변비 자체만 목적으로 보면 수산화 마그네슘이 더 적합하고요. 마그네슘의 고유의 목적과 여기에 좀 변비가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 겸용으로는 산화 마그네슘이 더 적합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병원 처방 변비약 마그밀 이게 바로 수산화 마그네슘이고요. 현재 국내 젠빅, 마그미 등 근육 경련에 주로 쓰는 마그네슘의 형태 일반의 약품으로 산화 마그네슘 형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산화 마그네슘은 장에서 물 분자를 끌어당기는 수화 현상을 강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변을 훨씬 더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 역시 수산화 마그네슘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유기산 마그네슘 형태보다는 수화 현상이 잘 생겨서 겸사겸사 쓰시기엔 무난한 형태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기산 마그네슘보다는 장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유기산보다는 설사를 유발할 확률도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 산화 마그네슘을 쓰레기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화 마그네슘은 다른 유기산 마그네슘보다 한정당 마그네슘 함량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내 전술이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그림처럼요. 산화 마그네슘 1000mm에는 마그네슘이 약 60%, 600mm가 들어있고 유기산 마그네슘이 구연산 마그네슘은 약 16%, 글루콘산 마그네슘은 약 6%니까요. 동일 크기로 먹게 되면 훨씬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 산화 마그네슘 520과 유기산 마그네슘 300을 비교해봤더니요. 마그네슘 수치 변화, 세포 내에서 오히려 산화 마그네슘이 더 높았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내 전술로 밀어붙이면 장사가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흡수율, 생체 이용률은 어떨까요? 마그네슘 형태에 따른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본 동문 실험인데요. 다른 마그네슘에 비해 흡수율은 산화 마그네슘이 좀 떨어졌지만 체내 농도 유지에서는 생각보다 다른 유기원 마그네슘과 비슷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 2018년 생체 이용률 연구에서도 산화 마그네슘이 흡수율은 떨어졌지만 적혈구 세포 내의 마그네슘 농도를 보면요. 산화 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체 이용률의 문제는 연구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산화 마그네슘은 효과가 없다, 쓰레기 취급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설마 효과 없는 마그네슘을 이런 의약품에 쓸 이는 없겠죠. 두 번째, 근육통이나 근육 이완, 에너지 증가가 목적이다. 그럼 마그네슘 말레이트나 아스파트산염이 괜찮습니다. 우선 여러 마그네슘을 섭취했을 때 근육 내 마그네슘 수치를 보면요. 이 말레이트염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말레이트와 아스파트산 역시 우리 몸의 에너지인 ATP를 만드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 근육 피로 이 두 가지 염을 생각하고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안타깝게도요. 이 말레이트염이나 아스파트산염의 마그네슘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해외 직구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세 번째, 고혈압 당뇨가 걱정일 때는 타우린염도 괜찮습니다. 물론 어떤 마그네슘 형태이든 고혈압이나 혈액순환 또는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타우린염을 말씀드린 이유는 해외에서 마그네슘 타우린염이 혈압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동맥 경화를 지연시킨다, 또 부정맥을 예방한다 이런 여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아쉽게도 이 타우린염은 국내에서 등재되지 않은 원료라서요. 제품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해외에는 고혈압 당뇨의 마그네슘 타우린염도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뇌건강이나 신경계, 불면증이 목적이다. 그럼 트레온산염이나 아세틀 타우린염도 괜찮습니다. 트레온산 마그네슘은 해외에서 마그테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혈액 내 장벽, 뇌장벽인 BBB를 잘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알려져 있어서 NND의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고 뇌건강이라든지 신경계, 불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실험에서 알찌아이머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 2022년 최신 임상에서 뇌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 모두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그네슘 아세틀 타우린염도 이 타우린기에 아세틀기를 붙여서 뇌의 BBB막을 잘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든 염이기 때문에요. 불면과 진정에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석이나 석회 예방에 조금 더 치우친다. 그러면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도 괜찮습니다. 오래전부터 마그네슘은 요로결석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구연산까지 붙이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소변의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의 원인이 되는 이 옥살산 칼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석이 있다. 결석이 잘 생긴다. 이 구연산 마그네슘도 고려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요. 건강 유지의 목적, 그냥 무난한 거 먹고 싶다. 이러면 킬레이트 마그네슘 괜찮습니다. 사실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해외에서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마그네슘 형태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는 사실 사용되고 있지 않죠. 이 킬레이트라는 것, 이 마그네슘에 양쪽에 두 개의 아미노산이 붙어있는 겁니다. 원래 마그네슘은 장에서 이온 통로를 통해 흡수되죠. 그런데 이 킬레이트 마그네슘은요. 이온 채널이 아니라 단백질을 흡수하는 채널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흡수율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얼만큼 흡수가 더 잘 되는지 정말 그 효과의 차이가 큰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 일부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무난하게 섭취할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마그네슘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남성 350에서 400ml 정도 여성은 280에서 350ml 정도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상황에 따라 이보다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절대적으로 이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참고로 미국 FDA는 우리나라보다 권고하는 섭취량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증상에 어떤 마그네슘 형태를 먹으면 좋은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 성분들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게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외 제품들을 조금 서치해보고 그 제품들에 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니틀약사 네이버 밴드 이용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라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니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potam아 고마운 감엔 subjects 2